인천 연수월의 재검표 현장에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산더미 같은 그런 부정선거 전거물들이 축적됐습니다. 불구하고 십여하게 대부분 이 심의 대법관들은 조재연과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 등은 이 전거물을 은폐해서 결국은 원고 기각 선관위 측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악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발악을. 정권이 밖에서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늘 정치적 풍향에 어떻게 대법관들이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이익을 챙기는지 도무지 이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나라가 아닙니다. 대법관들이 그야말로 그냥 대법관들이 아니에요. 그냥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판결을 손바닥 저러면서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게 썩은 나라라고 안 하겠습니까